1. 주님께 돌아가기 사랑해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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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.